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보는 뉴스 3개 시간입니다. 가을 개편에 맞춰서 5분의 기자, 평론가가 요일에 따라서 뉴스 3개를 전해주실 예정인데요. 화요일은 바로 이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낯익은 존재죠.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못 보는 사이에 스타일이 좀 바뀌셨습니다. 특히 헤어스타일이 많이 바뀌셨어요. 가을 타십니까? 여름때 좀 고생을 했더니 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변에 별 문제는 없으신 거죠? 네, 신변에 문제가 없지만. 갑자기 멜랑걸리 이런 거 아니죠? 네, 괜찮습니다. 그럼 힘차게 뉴스 전해줄 수 있는 거죠? 네. 첫 번째 뉴스 한번 가볼까요? 네. 어제 한겨레가 보던 내용을 첫 번째 뉴스로 골라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겨레 단독 기사였는데요. 오늘 아침 관련 보도들이 다른 언론사에서도 몇 군데 나오긴 했습니다. 경영신문도 보도하고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임명 직전에 청와대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조 후보자, 당신 후보자죠. 그렇죠. 당시 조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 관련 의혹이 심각하다. 임명하면 내가 사표를 내겠다는 취지의 뜻을 전했다는 기사입니다. 이 의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항명으로 받아들였고요.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보도였습니다. 경영신문은 당시 분위기를 사실 반반이었다. 임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청와대 내부 기류는 반반이었는데 대통령이 항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임명을 강행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분위기를 보도를 했어요. 보도에 따르면 시점은 9월 7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5박 6일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고요.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윤 총장이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경로로 청와대의 뜻을 전했는데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되는 것 같다. 임명하면 내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지금 전한 셈이 되었죠. 총장 말 때문에 임명을 포기하면 검찰개혁을 못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었다라고 기사에서는 여권 고위 인사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검찰 측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미 임명 시점부터 청와대와 검찰 간의 이견이 분명했다는 의미잖아요. 또 임명권자에게 항명한 셈이 되는데. 이 기사 내에서도 검찰 반박이 실렸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 발로 윤 총장이 민정수석에게 연락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고요. 부하가 임명권자에게 누구를 임명하라, 마라, 마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윤석열 총장과 김종원 수석은 잘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일이 만약에 발생했다면 그러니까 뉴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이 되는 게 그냥 하면 뉴스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검찰 수사가 왜 들어갔는가. 어떤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시점상으로는 어쨌든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적인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뤄졌던 또 극점에 달했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검찰, 사실상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항명을 했다, 안 했다. 이 부분보다도 어쨌든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메시지가 어느 정도 간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조금 우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딱 이번, 지금 한겨레 보도에 적시되어 있는 이때 딱 한 번이었을까. 그게 아니라는 지금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관련 어떤 유사 보도도 좀 일부 있었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이 보도는 사실 국회 전반에서 나온 보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발언한 것이 파문이 일었는데, 어제 대정부질문은 경제 분야였는데, 사실상 이런 질문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박 의원이 윤 총장 본인이 사퇴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냐, 이렇게 이낙연 국무총리가 물었어요. 이 총리는 확인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네, 아니다가 아니라 확인드리기 어렵다. 네, 왜냐하면 사실 국무총리가 이걸 답변하기 사실 난감한 질문은 맞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추이를 한 번 좀 지켜보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체 개혁안을 만들려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시한다는 표현을 직접 잡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남긴 말이었는데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라는 건데 첫 마디가 읽었어요. 그래서 지시한다라는 말을 본인 입으로 꺼낸 게 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지난 27일에도 관련 발언을 남기긴 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기 바란다. 이게 사실 우회적인 표현이었는데 사흘 만에 이 메시지의 어떤 강도가 강해진 겁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숙제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숙제를 해야 하는 거죠? 네. 숙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 다닐 때 경험을 갖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숙제를 안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양한 압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휘 기자 할 건데 왠지 모범생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팍팍 풍기는데 사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보고. 아무튼 야당은 지금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사실상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한 압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굴복 강요와 다름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총장이 숙제를 어떻게 낼지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관점 포인트가 하나가 생겼고요. 그런데 지금 또 여야 간에 사실 합의를 보는 것처럼 갔다가 어제 또 틀어졌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자 입시 문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야권에서 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교육불평등 문제에 관련해서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하자라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어요. 정치권에서 나와서 이걸 좀 논의하자는 의미로 어제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모였는데 조사 대상과 시기 등에서 이견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시기가 문제가 됐는데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이후에 하자라고 했고 또 민주당은 별개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어제 논의의 장은 좀 유야무야 되는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웬일로 합의되나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노동자 이야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대 청소노동자 52세 A 씨의 이야기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샤워하다가 다쳤어요. 청소를 하고 나서요. 그런데 대학 체육관 샤워실을 썼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승인을 못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분이 오전 청소를 마치고 옆 건물에 있는 체육관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내진탕의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제공한 시설물이 아니라 중앙대 샤워장에서 다쳤다. 이 이유로 사업주의 지배 권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제의로 볼 수 없다라고 근로복지공단이 통보를 한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렇게 판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 용역업체 소속이세요, 이분이. 그런데 용역업체가 직접 제공한 샤워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규칙에 따르면 청소노동자 채용용역업체는 원래 목욕시설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 하면 또 5년 이하 증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아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노동자 같은 경우 노동을 위해서 출퇴근을 하다가 쓰러지는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작업장을 벗어나더라도요. 그런데 왜 이런 판단이 나와요? 그런데 다른 목욕시설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발생했다라는 이유를 든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판단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좀 점점점 하면서 오늘 뉴스세계는 마무리하겠는데요. 1842님이 김동인 기자님 반갑습니다. 자주 뵈요, 목소리로만. 이런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뼈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